1,500년의 흔적기에 우리 친구들도 종책을 한번 이렇게 남기는 기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들을 통해서 좀 더 함흥을 해서 깊이 알고 가는 기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리산, 달빛, 마주, 달, 우두둑, 안끝이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서부터 검토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잘 그렸다. 말이야! 와Spron가 그렇대센ат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뭘 세는 날이니까 선생님? 네, 한 마리. 그렇지. 엄마azi 그래서kach바디에 하나씩 더 나와요. 2, 3, 5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올 때 우리 산림 업원에서 출퇴근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5분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1, 2, 4, 5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2, 3, 4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1, 2, 3, 4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설명입니다. 빛깐을 세우세요. 마이산 돌고 특징인 들보시설 들보시설.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설명이었죠. 벽이 무너지지 않게 천장이 무너지지 않게 들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제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일 눈이 반짝걸리는지 알았어요. 잠깐만 얘들아. 벽이 무너지지 않게 들어요.